그러니까 그 기술이 뭐냐구요? 들 때까지 하는거야 빌공 석수 빈손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바로 공주도라 이 말씀이야 등록할게요 아 그럼 여기다 사인하시면 되는 거 같으니? 우리가 이렇게 정성하게 부탁을 하는데 어?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한테 불공평하잖아! 아 갑자기 나 생긴 것도 불쌍한 애들이고 뭐하냐 내년에서 넌 뭐세요? 오늘 아직 정신 못차렸지? 컨닝해달라고 내년에 한년에 가구를 징게 더 가을떨어지는 거 아니야? 박학생 너 잘 안보여? 지갑놈? 안녕하세요 하리 싸가지고 왔구나 너처럼 강해지는 방법 좀 알려줘 정이 없는 힘은 폭력이고 힘 없는 정의는 고능이다 최비단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저도 남한테 도움이 좀 되고 싶어요 한 번만 이런거 나 양아치 말고 좋은 사람 되고 싶어 또라이비 삼교로 한거지 죽었느니? 양 또라이비 내 삶인다 마지막 기회다 절이 잘하자 정신 찾아라 신혁 나중에 끊어지만 오늘 내가 허락 없이 아무도 올라간다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고 힘 없는 정의는 고능이라고 했는데 힘 없는 정의는 고능이라고 했는데 그건 너같이 처음 맞아야 된다니 아악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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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수 도대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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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